최종 우승자 2호 서감댁 73점이네요 75점이네요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무수를 던진 두 도전자 구매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오늘의 주인공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대결 승리의 여신이 손을 들어줄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최소리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소리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통일점인데 아주 바래졌습니다 최소리 학생에게는 구매기업 정규직 입사 자격과 장학금이 주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다고 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엄마 제가 고등학교 와서 많이 걱정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이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꿈이 있는 곳에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도전이 있습니다 꿈의 기업에 도전을 원하는 학생들을 스카우트가 응원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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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들의 미소의 차이는 자신의 선택인 것 성공한 사람의 결과만을 생각하지만 다 다시 노력해요 열심히 해서 이 꿈의 기업에 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